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금일은 신제품이 나와서 하나 소개해 드릴 것 같은데요 진해 내반 같은 경우에는 퍼살책 우징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와요 그 정도로 생활낚시로 자리를 잡았는데 가성비 좋습니다 6만원에 오징어시컷잡고 오징어회에 오징어시메 오징어 정식으로 먹을 수 있죠 오징어 시즌에 대비해서 올해 새로 나온 제품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때까지 저는 야마시타 제품을 주로 이용했어요 그리고 밑에 메탈스텐은 주로 크레이즈오션을 썼습니다 공식이 있었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 DTD 가분 가분을 안쓰면 화살책이 안잡힌다 그 정도로 가분이 있었는데 크레이즈오션을 써도 잘 잡히더라구요 그래서 구하기 힘든 가분보다 크레이즈오션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주로 사용했던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3단으로 되어 있구요 밑에 메탈스텐이나 고립봉도 하나 물려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이 제품을 구하기도 좀 힘들고 그냥 일반적인 양아시타 오빠 했을 때 7cm짜리 3개를 묶고 난거에요 그냥 채비가 이렇게 돼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작죠 이 양아시타 3단짜리도 있고 이 제품 호리기 할 때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5cm 5cm짜리에요 뭐 이거 2단으로 된 것도 있구요 주로 화살촉이나 호래기 낚시를 갈 경우에 저는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 다닙니다 이젠 바로 호래기 아기구요 이거는 1.55 호래기 아기 각 뭐 스타일에 따라서 침간속도도 다 다르구요 호래기 스테나 화살촉 스테나 화살촉 스테나 이렇게 한통 담아 다닙니다 여기 보면은 요 제품이 7cm짜리 있고 그 다음에 6cm 이런 제품들 5cm 참 이쁘죠 프레기나 화살촉에서 거의 독점 같았던 야마시따 그리고 다이와 최근에 작년부터 이슈가 됐던 디킹까지 그런 제품들을 써도 괜찮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제품을 일단은 한번 구경을 해 보십시오 이 제품을 처음에 보고 나서 너무 놀랬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분명히 이거 올해 히트친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품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비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지비는 굿보이라는 회사인데 이곳에 제품들이 상당히 괜찮은게 많아요 그중에 요 미네스테 이거는 진짜 역대급입니다 제가 볼 때 잘 나왔어요 14가지 색상 이구요 고추장 뭐 녹색 핑크 수박 다들 알고 있는 색동 줄무늬 뭐 이런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란색에 그리고 점박이도 있고요 두 종류에 가끔 미친듯이 올라타는 보라색 색상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열어 보겠습니다 그 야마시타 제품 중에 오빠 이라는 뜻이 말랑말랑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제품은 야마시타 제품인데요 오빠 있을 때 라고 보면 말랑말랑합니다 이게 그래서 보레게나 이렇게 화살처럼 이렇게 안고 딱딱한 이물감이 조금 있더라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했어요 말랑말랑하게 보니까 지비에서 나온 5cm 짜리입니다 5cm 이 제품은 말랑말랑해요 무게를 한번 재보면은 나만시타에서 나온 나오리오빠입니다 1.38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게 나만시타에서 나오는 그냥 오빠 있을 때 5cm 1.16 0.1g 정도 차이나네요 이게 이제 집에서 나온 겁니다 집이 미니스텔 무게는 약간 차이는 납니다 여기 훅이 6cm 2.1g 6cm 2.1g 6.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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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g 6.8g 8.9g 10.9g 7.8g 8.9g 8.10g 9.8g 8.9g 10.9g 8.9g 8.9g 9.9g 9.9g 9.0g 9.9g 9.7g 지금은 지금 오프라인으로는 5,000원 온라인상으로는 최저값 4,400원 정도 하는데 일단 두 개 들었어요 요거 하나 가격에 두 개 부족류 낚시에서 축광에 대한 것은 서로 의견이 다르죠 축광이 더 잘 된다 하시는 분과 축광이 더 안 된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서로 이렇게 나뉘는데 그거는 각자 스타일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제품을 가지고 호래기 낚시를 한번 나가 볼 생각입니다 축광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라서 잘 안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요 뒤에 사진으로 하나 남기겠습니다 축광 아주 좋아요 영상으로 보이시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 퀄리티는 괜찮습니다 한번 믿고 써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올해 화살초고징어 방생 사이즈 금지 최장 12cm에서 15cm로 늘어났습니다 3cm 늘어났는데 그 기준에 맞게 손밭 많이 보시길 바라구요 요 제품들은 제가 필드에서 사용하는 영상으로 남겨 있습니다 오늘도 재미없는 영상 시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en 데이 Rose 앞두에 가두라고 바랭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바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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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랭이 바랭이 감사합니다.